스마트폰에서 유튜브 구독하는 방법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버튼이 나옵니다 버튼을 누르고 자 검색창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습니다 돋보기처럼 생겼죠 검색창에 터치를 하고 여기다가 유튜버 또는 동영상 이름 제목 또는 유튜브 채널 검색을 합니다 저는 제가 만들었던 영상 하나 검색해 보겠습니다 영상 이름이 이겁니다 그리고 검색을 누르면 영상이 나오네요 자 이걸 터치해서 구독을 하겠습니다 영상을 터치하고 오른쪽 빨간색 구독을 터치하시면 구독 중으로 바뀝니다 자 옆에 종 있죠 종을 한번 더 눌릅니다 눌러서 전체 전체 알림을 선택을 해야 이 자유인생이란 채널에서 영상이 올라오면 모든 알림이 뜹니다 그리고 왼쪽 채널명 왼쪽 위에 보시면 손가락 6명이 추천 눌러줬네요 손가락 추천 손가락입니다 한번 터치를 하면 까맣게 나오고 추천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구독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3 2 5 5 6 7